오늘이 끝이라는 거라 이상하게 긴장이 거의 되는 거에요 또 막상 무대 가면 지금 아주 좋을 수 있어요 되게 좋아요 요승하려나? 어차피 요승은? 이제 2시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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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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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괜찮아? 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난 완전 좋은데 컨디션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둘이 잘 부탁하지 아니 우리가 준비한 거 항상 그랬듯이 똑같이 느낌 좋거든요 나도 너무 좋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진짜 근본이 되었어요 마지막쯤에는 베이식이 저희를 프로듀싱했어요 저희 거를 봐주더라고요 아 그거 좀 다시 해봐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네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느낌이 무대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베이식이 일을 하다가 와서 그게 좀 적은 기간이 걸렸지만 정말 할수록 나중에는 그냥 무대 진짜 즐거워하고 이제 다시 찾아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빵 다 같이 터뜨려서 역대 근무도 만들고 We out 베이식의 무대 한국은 군자동에서 한국은 장안동에서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스트 코스트 냄새가 좀 묻어있습니다 정말 잘 읽는다 한국의 이스트 한국의 이스트 서울의 이스트 코스트 진짜 좀 괴로워하고 이거 괜찮은 팬들한테 괜찮은 스포이었다 이스트 코스트 쇼미더머니 경련 무대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정말 샤이 꼭 피는 멋있는 무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팀 브랜뉴가 우승할 수 있도록 힐링